저는 햇살을 맞이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좋아합니다. 펜트와 대신 해명을... 에이코나 비용을 시켰어요. 스템커 좋아가지고 괜찮아요. 이 조합이 올리온 오브의 저는 지금 딱 보시면 되게 친해 보이잖아요 저는 이 조합이 저희 올리온 오브의 최강 케미가 아니라 아니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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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팬분들도 항상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조합이 너무 좋다 올리온 오브의 최고 조합 그거 제가 최고의 조합이었는데 이제 최강의 조합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셋이서 딱 빛을 바라는 정말 최고의 조합이라고 했어요 진짜 찐 막내들끼리 진짜 빛을 바라죠 지금 약간 탁한 게 하나 뛰어들어갔어요 아! 네 왜요? 왜요? 맞습니다 이 조합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준영이, 준영이나 옥진이가 나인이가 너무 부러우는 게 이렇게 2, 3회만 해도 이렇게 복근이 뻔한 게 나옵니다. 거의 3주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저는 다른 조형으로 결혼자가 전해드릴게요. 네. 동, 시작. 허리, 허리, 허리. 허리, 허리, 허리. 어깨, 잡고. 김인형아. 김인아. 100만원 오케이 이게 바로 합동이네 머빈 머빈 리비를 더 너를 더욱 떠나도 너를 잊고 받아들여 리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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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워 워 성짓으로 부르듯 원치로 take goodbye 나의 그 희빨이 마치 나를 부르는 fantasy Girl I just wanna know 빠져나가지 못하게 날이 비집고 들어오네 너 리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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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널 볼 때면 숨이 막혀 벌어지는 동굴 다른 걱정은 널 봐 쉬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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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 I'm sure the thing on my body I'm sure the thing on my body 오늘도 참지 말고 받아들여 리비를 더 리비를 더 리비를 더 리비를 더 뭐 좀 퓨어하게 촬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무엇을 바라볼 때 그때 표정을 하다 보니까 어우 처음부터 좀 감매를 잘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도 사실 이번에 유동을 해서 필요한 모습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정태 촬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앨범이 나오면은 꼭 한 번씩 유심 이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Bernie 역시 등의 신 이야 cycle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치 여러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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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켓 자유 끝